감리교 군성교 교역자회가 2023 군성교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군성교 교역자회 배홍성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동부연회 김영민 감독은 경건을 위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포럼에선 1군지사 곽정근 군종 목사와 감신대 장성백 교수 등이 발제에 나서 군성교 부흥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선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군성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우리 군성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군성교에서 믿지 않는 청년들을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람을 세워가는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은 포럼을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